2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목표로 마련된 한국기독교 2단 연구학회가 지난 13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창립학술회를 개최했습니다. 초대학회장 유영권 목사는 한국교회 2단 현안과 대처 진단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전하며 지금이 2단 세력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에는 한국 2단 상담 목회연구소 대표 강경호 박사를 비롯한 2단 전문가들이 시대별 2단 현안과 대처 분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2단 연구학회는 2단의 주장과 사상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연구자료를 한국교회에 보급해서 2단 대처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3단의 주장공학회